너 놀러는 무슨 개불이 진짜 라고 안녕하세요 응답하라 공인중개사 한미화 소장입니다 오늘은요 수익형 건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수익형 건물이라고 하면 대부분 상가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상가는 한 점포에 대한 포지션이 커서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 공실이 되거나 하면 임대 수익에 좀 막대한 대미지가 있죠 그런데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런 원링형 건물들은 한두 개가 공실이 되더라도 큰 무리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수익구조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원룸 건물 중에 베스트 3 중에 첫 번째 건물입니다 이곳은요 농수산물 맞은편 쪽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가까이에 있고요 대지 89평에 호실이 전체 32개 임대 수익이 얼마일까요? 1100만원입니다 매매가 25억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으로 먼저 한번 가볼게요 여기가 주차 공간이고요 한 7대나 8대 정도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입구 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계단을 이용해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이 건물 자체가 97년도에 준공이 되다 보니까 약간 구축 느낌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건물 관리나 이런 것들은 잘 되어 있고요 전체 방이 32개나 되다 보니까 한 층마다 방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내부 복도 보시면 벽 타일 마감이라든가 바닥 부분들이 페인팅이나 데코 타일이 아니고 타일러에서 깔끔하게 다 되어 있네요 건물 자체의 컨디션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층에 하나, 둘, 셋,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호시 정도 여기 2층에는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가 엘리베이터네요 엘리베이터 이용해서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옥상 구지고요 큰 이불 같은 거 건조할 수 있게끔 빨래줄이 있네요 보시면 뷰가 바로 앞에 롯데 호텔이고요 저 앞쪽에 롯데백화점 다 보이네요 위치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저쪽에 롯데백화점 보이고요 바로 앞에 농산물 시장이고요 그래서 89평 대지 상업지 위에 건축된 32개 호실에 25억 매매가로 나와 있습니다 1,100만 원의 임대 수익 대단하죠 우리가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이런 월급이 나오는 노후 생활 어떠실까요? 연락 주세요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원룸형 수익형 건물 베스트 3 가운데 지금 두 번째입니다 여기는요 바로 이쪽이 시청이 바로 보이고요 왼쪽을 보니까 바로 신정시장입니다 교통이 너무 편하고 또 장보기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건물 앞에서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는 대지 70평의 상업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호실이 20여 10개가 있고요 임대 수익은 786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에 장점이 있어요 주인 세대가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2억의 전세금에 들어가 계시는데 2,100 이 정도의 전월세로 빌리시면 800만 원 넘는 900만 원 가까운 임대 수익을 가질 수 있는 건물입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리 네 엘리베이터 타 볼게요 건물 내부가 지금 2015년 8월 달에 진공된 건물이다 보니까 아주 컨디션이 좋은데요 저쪽에 살짝 미니 테라스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네 이렇게 특별하시는 분들 살짝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주인 세대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지금 주인 세대고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지금 현재는 리뉴얼 중이고요 한 34평 정도의 규모의 주인 세대인데요 오 잘 빠졌는데 오 이거 34평보다 더 넓겠는데요 자 잠깐만요 스위치를 한번 네 그래서 지금 이쪽이 주방이고요 원래는 2억 전세에 지금 살고 계시다가 그 임차인분이 나가시고 2,100만 원 지금 전월세로 돌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에 건물을 좀 살짝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방이고요 아일랜드 주방까지 겸용해서 넓게 잘 빠져있고요 네 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방을 확장만인가 보네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여기는 다용도실 공간 같은데 지금 타일 시공이랑 손을 보고 계셔가지고요 근데 다용도실이 아주 넓게 잘 빠져있어요 세탁기하고 건조기 다 놓고 해도 충분히 여유있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고 작은 방을 보셨고요 여기는 지금 화장실 거실 쪽에 있는 화장실이고요 네 그리고 거실 이렇게 정리하셔있고요 지금 그게 남향이어서 햇살은 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빵빵이고요 부부욕실 따로 준비되어있고 화장대 다 위치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작은 방 가볼게요 그래서 출입문 입구에서 작은 방 두 번째 작은 방입니다 각 방마다 에어컨 냉장기는 다 설치가 되어있고요 2015년 중공 건물이다 보니까 공장 자체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앞쪽 베란다 한번 볼게요 오 베란다도 아주 넓은데요 양쪽으로 해서 수납장도 설치가 되어있고요 티테이블 같은 거 갖다 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햇살이 너무 잘 들어오는데요 네 여기 옥상이고요 바랍욕이 지금 시청이고요 지금 70평 상업지 대지 위에 전체 호실이 28개고요 임대 수익이 786만 원인데 중요한 거는 주인세대 그렇죠 정말 거주하시면서 786만 원의 임대 수익을 얻으셔도 되고 아니면 한 100만 원 정도에 더 월세를 가져가실 수 있는 주인세대가 있다는 거 아주 큰 메리트가 있는 건물인 것 같습니다 궁금하시면 아래로 연락주세요 네 오늘 수익형 원룸 건물 베스트 3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 건물입니다 여기는 시청 2평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71평의 준주거지역입니다 전체 호실이 27개가 있고요 임대 수익은 800만 원입니다 여기도 아까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곳하고 똑같이 주인세대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지인군이 계셔서 따로 월세 수익이 800만 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도 전월세로 돌리신다면 900만 원 가까운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건물입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1층 주차 공간이요 정면에도 있지만 뒤쪽에도 한 두 세대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네요 네 현관에서 입구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엘리베이터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네 저 벽면 타인이나 바닥 부분 컨디셔링이 괜찮습니다 여기도 2015년 2월달 중공간 건물이고요 이렇게 지금 한 층마다 호실에서 전체 호실이 27개가 있습니다 계단 통해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쪽이 주인세대입니다 아 내비를 보면 좋을 텐데 지금 조금 올려 남겨가고요 자 볼게요 네 여기 옥산이 올라왔고요 아마 주인 분께서 조금 가드닝을 하시고는 싶으셨는데 실천이 잘 안 되셨던 것 같아요 지금 나무들이 좀 약간 초췌하게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조금 손보시면 좋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하고 그래서 이쪽 편으로 이렇게 해서 이 공간이 제법 있거든요 네 하고 바로 이쪽이 시청이 있고요 네 위치가 참 좋습니다 여기가 지금 준 주거고요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발 호재가 있던 지역이거든요 향후 어떻게 좀 투자한다 생각하시고 해 두셔도 괜찮은 물건인 것 같습니다 이쪽 바로 뒤쪽에 있는 대지 71평의 준 주거지요 전체 호실이 27개고 임대 수익이 800만원입니다 거기에 주인세대가 따로 있다는 거 그죠? 주인세대의 임대 수익까지 합하면 거의 900만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익형 건물입니다 상가를 고민하고 계셨던 분이라면 이런 원룸형 수익 건물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요즘은 원룸이라고 하면 어떤 관리의 불편함 전혀 없습니다 관리 업체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잘 명대를 시켜 드리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원룸형 수익 건물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와 그러니까 이 건물이 귀찮지 그러면 786만원 886만원 정도 수익이 나오는데 주인세대까지 세 놓으면 근데 세 안 놓고 이거 15억 15억 5천인가 아 16억이네 그러니까 이게 훨씬 낫다니까 . 너무 구조해 주방도 잘 빠져나 주방도 잘 빠져나 주방은 확장해 버리고 뒷다용도 실도 없고 이게 확실히 70평이니까 잘 나오네요 우리는 그때 50평이었거든 한 건물이 그러니까 주인세대가 좀 좁았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